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평창에 있는 산너미 목장입니다 오늘은 캠핑 둘째 날이구요 아침이 밝았어요 굿모닝 오늘 지금 잘 잤나요? 여기 좀 추웠어 장비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러스 주문되나요? 주문되는데 네 저희는 현대들만 판매하거든요 네 현대들 주세요 이게 시골이라서 일단 가격은 두 배인데요 만들어지는 시간도 두 배에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합니다 오늘의 시아프군요 근데 잘 온 거 같아 나 지금 환상적인 뷰를 보고 이틀동안 감탄만 하고 있어 저희가 버터는 없어요 그런 관계보다는 바질페스토를 넣는다고요? 바질페스토 여기에 오이를 살짝 넣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어떻게 바질페스토를 바를 거니까 기름을 왜 안 갖고 왔을까 바람 가리게 꺼낼까요? 바람에 또 물이 가스가 없는 거 같은데요 맛있을 거 같아요 제가 빵에다 바질페스토를 발라서 계란 프라이를 얹어서 치즈 내산과 뿌려줄게요 빵이 좀 탄 거 아니에요? 탄 거 제가 먹을게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됐죠 바질페스토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다 잘 먹으니까요 빵이 제가 안 탄 것만 드릴게요 그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는대로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을 안 가져와서 어찌할지 몰라네 스크램블 가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솔캠 느낌이네 역시 바질페스토 그런 게 없어 케첩 같은 맛이에요 괜찮아 있는 걸로 오늘 6시 17분에 일어났어 사실 오토캠핑이 바빠 콜라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콜라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네 먹고 싶어요 여기요 엄청 맛있다 항상 둘 떴는 아침에 느끼는 건데 지금 안 싸도 돼서 좋아 여유가 되면 2박 3일이 진짜 좋지요 이곳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이라서 벌레가 좀 있어 모기 같은 벌레 아니고 이만한 벌레 좀 크다 장수풍뎅이처럼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엄청난 자연을 보러 갈 거면 다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치 그리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벌레들이 아니니까 응 괜찮아 그렇죠 우리가 해를 끼치고 있는 거지 아침도 잘 먹었고 잘 먹었고 이제 육심마지기 육백마지기 동생 만나러 갑니다 네 여기 저희 산장님께서 엄청 적극 추천을 해주셨던 육심마지기 트래킹 왕복으로 5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고 괜찮으면 노을 질 때쯤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여기 캠핑장을 지금 하루 있어 보니까 정말 큰 장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여기가 되게 넓잖아 차를 세워두고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가로다니는데 사실 캠핑장은 사이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라서 움직임이 크지 않아 딱 피칭하고 접을 때 빼고는 움직임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걸어 다닐 곳이 많아 그리고 매점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좀 다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서 약간 억지로 걸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다가 50분 만에 육심마지기를 올라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고 왕복이야 왕복 그니까 아 그렇네 그럼 3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네 한번 올라가서 어떤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창 위치에 있어요 이쪽은 진입금지예요 저기 써있어요 진입금지 그리고 이쪽이 육심마지기 자연 킁킁킁킁 이렇게 어디가 육심마지기인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쪽 밑에는 흑염소들이 모여있어요 한국의 자연에 진짜 오랜만이라 한국의 자연에 진짜 오랜만이라 약간 한국의 자연 소판왕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산장도 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없어버려 사실 이게 캠핑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산장이잖아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내 신발 왜 이렇게 신고 왔지? 해외에서 일부러 찾아가는 느낌이 여기도 있네 운동도 되고 날씨도 적당하고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나이스 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건 인스타 360이 아닙니다 이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아닙니다 소니카메라예요 여보 저기 봐 우와 일단 마저 올라갑시다 여기 길 따라서 쭉 오시면 여기부터 이제 캠핑장이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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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쭉 가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쭉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친 곳은 이쪽인데 여기 바깥쪽 어쩐지 단단히 있는 저쪽에 많이들 치시더라고 높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뷰도 좋긴 하겠다 대신 사람이 좀 몰려있으면 조금 소음이 있을 수도 있지 여보 여보소가 우리 기다려 미쳤다 나 너무 좋아 어떡해 무서워 많다 하긴 목장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쟤네 달려오면 우리 다 죽어 지금 2대 몇인지 알아? 하긴 1대 100대 일단 우리 2대 한 100대 경계심을 주지 마라 와 미쳤다 여러분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너무 멋있다 여기가 육신마지기라는 곳입니다 여기 있어 여기 말이야 하긴 쟤 경계심을 주기 너의 의미 엄청나게 넌 하긴 이곳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봐봐요? 이렇게 오는거야? 갑자기 이렇게 뛰어왔어 나 박으면 어떡해 저쪽도 봐봐 이제 애기 아닌가 보다 잘 구경했습니다 네 너무 좋다 자연과 함께 여기는 관리하시는 분이 가까이있진 않으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 여기 여기 육전 맞이게 올라와 아 잘 즐겼다 나 쳐다보는 것 봐 너 너무 웃기네 뭘 보는데 지금 문제는 쟤네랑 우리랑 내려가는 길이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먼저 가야지 너희들 다 신경쓰지 마 너네 할 거 해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올라온 길이 저 길인데 어떡하지? 어떡해 얘네 여성만이 진짜 너무 웃겨 여보 구경 중이다 안녕 갈게 안녕 갈게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는 쉬고 왔고요 쉬고 왔더니 완전 이곳은 천국이네요 천천히 잘까 했지만 저에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체크인 했던 산장으로 가서 진정한 워케이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너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더라고 작업 좀 하다가 옆에 햄버거 먹으면 될 것 같아 좋아 얼마나 일하기가 좋은지 제가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선크림 발라 왜 남편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신지 좀 알려주세요 왜 안 바르는지 어떻게 해야 바를 수 있는지 아니면 화장통 없게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확 하면 뿌리면 빡 되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선크림 너무 안 발라 미치겠어 자 가입시다 전기가 여기 옆 테이블에 바로 있었네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명당이에요 저희가 지금 저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명당이야 딱 저기도 보이고 여기 전기도 있고 여러분 씻고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뜨거운 물도 너무 잘 나와서 거의 화상 입을 뻔했어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나도 찬물을 수 있었잖아 여보 몸이 진짜 차다 여보는 뭐 거의 내가 좋아하는 온도에 냉수가 나왔어 진짜 초냉수로 씻은 거 같네 얼음물 좋아잖아 그니까 짜잔 여기가 산장이지요 바로 앞에 이렇게 우리 캠핑장은 저쪽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산너미 산장 여기를 딱 들어가 그러면 신발을 벗고 슬리퍼리 신발 슬리퍼리 여기에서 커피를 하시나요? 커피는 좀 커피 카페에서 앞에 가서 아 이따가 아 아 한 시간 이따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거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테이블 개인 테이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괜찮잖아 여기 테이블마다 다 콘센트도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간은 뭐하는 공간이에요? 했더니 캠핑 오시는 분들 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워케이션 아닙니까? 난 여기 앉고 싶은걸 아 그래 왜냐면 난 저기를 바라보고 싶어 와 아니 진짜 좋은데 여기 계속 1박 2일 있으면서 지금 계속 너무 좋은데 봐봐요 엄청 넓죠 이만큼 역대급 캠핑인 것 같아요 지금 짱이다 자리도 옮겼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뷰가 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려고 보여드릴까요? 짱 짱 너무 멋지죠? 이제 열심히 작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한참 했는데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옆에 햄버거 먹으려고 다 챙겼습니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잘했어 은근히 차가 한 번씩 와요 밥 먹고 시스타 좀 할까 싶었는데 낮잠을 자면 네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아 그렇네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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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면 바로 자는 걸로 네 그럼 밥 먹고 와서 한타임 더 작업하자 네 오늘 그냥 워케이션 데이예요 아 그렇네요 워케이션은 잔뜩 하시고요 네 해가 지면 그 위스키 딱 레몬 딱 탄산 딱 해서 하이골 하나 딱 먹고요 바로 이제 자는 거예요 아오케 알겠습니다 오늘도 충실한거죠 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공기 좋은데 더 일하자고요 그니까 공기 근데 진짜 좋다 이야 저 하늘 보이십니까 맛있겠군 음 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된다 했어 먹고 가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브루크는 뭐가 핫브루크는 뭐지 칠리가 들어갔나 없지 아 난 이거 헤헤 이거 먹자 칠리 육신마지기 맥주네 한 병 해서 나는 먹을까 여보 하면 먹어 여보 안 먹어 나는 다른 거 좀 먹을게 여기 뷰 되게 좋아 결제가 완성됐어 어머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가면 정말 예쁘죠 엄청 자연 자연 날씨가 너무 예쁘다 이 안에 햄버거가 있다니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너무 맛있는 맛이야 너무 맛있는 맛 맛있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작업 끝 저기는 저희 집 쪽인데 왜 저희 집 쪽에서 양들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중에 캠핑장에서 지내는 것 중에 제일 덜 더부룩하고 제일 쾌적하게 일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약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 여기 사랑에 빠졌어요. 저 여기와서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내 돈 내 사이입니다. 와이! 자 이제 저녁 먹을 시간!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지금 6시 이제 밥 먹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 구도로 먹어볼까? 오! 이 구도 좋다. 괜찮아요? 어 약간 이렇게 앉아서 먹자. 컵라면의 위스키. 괜찮아? 응. 컵라면의 위스키 갑자기 지금 상상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좋네, 뷰. 자 일단 물을 끓여볼게요. 좋아야, 좋아야, 좋아야. 김치! 귀여워. 짠! 아이스박스가 진짜 시원하다니까. 엄청 맛있겠다. 재밌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보듯했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내려먹고 맞아, 우리 6시 10몇분에 일어났는데. 욕심 맞이기도 갔다 오고. 맞아. 흡염소 보고. 맞아. 작업도 하고, 샤워도 하고, 사람도 없는데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았잖아. 맞아, 산책도 하고. 뷰도 너무 예쁘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다녀본 캠핑장 중에 진짜 감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너무 예쁘죠? 나 요즘에 초록색깔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네? 초록색으로 눈이 좋아지는 색이었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먹자고요. 잘 먹겠습니다. 사실 라면은 해외에서 한국 라면을 진짜 많이 팔잖아. 비싸긴 해도 한국보다. 그래도 맛있다. 해외에서 먹을 때가 진짜 맛있어. 왜냐면 약간 막 그런 데 있어요. 바이칸, 유럽 같은 데서 좀 굶주려 있다가 하나 딱 샀을 때. 아, 이거. 진짜 융프라우에서 신라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한다는 애가. 옛날에 캠핑 다닐 때는 캠핑 가서 첫째 날에 이거 먹고, 둘째 날에 이거 먹고 해야지 하면서 막 싸다녔는데 지금 이 라면 하나에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당장 물 흘리고 오세요. 하루에 할 일을 다 끝내고 딱 저녁에 맥주 한 잔과 먹는 뭔가 이 안주? 저녁과 맥주 한 잔 이게 진짜 최고의 맛인 것 같아. 내가 그걸 면 좀 더 줄게. 응. 여러분, 혹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컵라면 하나를 다 못 먹는 사람입니다.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워케이션은 어땠어? 너무 좋았어. 나는 일할 공간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뷰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잖아. 완전 통창 앞에 작업하고 있는데 흑염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와 진짜 영화 틀어놓은 거 앞에서 엄청 이질적이지? 응응. 감정이. 영화 촬영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작업하는 느낌? 너무 좋았어. 딱 그 집중도가 막 생겨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독서실 가고 카페 가고 일어나봐 뭐 할 때. 그래요. 확실히 여보가 항상 말하는 그 환경 조성. 몇 번 어땠는데? 되게 괜찮았어.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지?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게 잘 되는 케이스잖아. 캠핑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어. 엄청 복 받은 거지. 되게 감사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을 하면 일 끝나면 무조건 보상을 받고 놀아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 어떤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돼. 대신 나한테 통제권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 안에서 30분 운동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15분 커피 마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15분 산책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 워라벨이 굳이 필요한가? 워라벨의 정확한 정의가 뭐야?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잖아. 그치? 근데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워킹은 몇 시간? 라이프는 몇 시간이어야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누군가가 기준치를 정해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건 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해석인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굳이 9시간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워라벨이 맞다가 아니라 1시간 일을 하고 15분 쉬어도 우리는 워라벨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잠이에요. 저는 7시간에서 8시간, 바다는 8시간에서 9시간을 무조건 확보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희는 잠꾸러기인 거. 그래서 저는 1시간 더 자야 됩니다. 다른 노는 시간을 다 줄이더라도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에요. 핸드폰 하는 시간 줄여도 되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 노는 시간, 멍떼는 시간 다 줄여도 되니까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야. 그러면 하루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대신 잘 때는 온전히 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워라벨을 맞추는 것도,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노력이 필요해.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바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쁘요, 정말. 여러분, 워라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워라벨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저 워케이션 센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여러분, 워라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막 4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오락. 맞아, 맞아. 그런 줄 알았어. 맞아, 그리고 옛날에 그거 알아? 마시멜로우 이야기 책에서 그 사당님은 4시간 이상을 안 잔다고 이랬던 걸 본 것 같은데? 그 책이야? 다른 책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 좀 해주세요. 마시멜로우의 실험은 알지? 응, 응. 뭔데? 안 먹고 아껴놓으면 마시멜로우가 상해. 맞지? 안 먹고 아껴면 상해 먹어야 돼. 오늘 안 먹으면 내일 하나 더 줄게, 참아. 뭐 이거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 응, 응, 응. 아우, 덥케안에다. 야, 나 그거 두 편 나온 거 다 읽었어. 어우, 두 개인지도 안 해? 뭐, 기사님이 막 쓰고 그런 이야기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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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다니까. 진짜 웃기네? 만족지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무튼 돌아가. 다시 하던 얘기 마저 해. 워라벨은 어차피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워라벨이다. 내가 의미고요 하는 거에 달린 거야. 내가 좀 탄 거 같은데요? 아니,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터가 있었으면 맛있게 노릇노릇해졌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버터가 없잖아요? 어우, 많이 탔네요. 오, 밤이 됐어. 여러분, 파랗게 변하고 있죠? 아, 진짜 예쁘다. 응. 왜 이렇게 예쁜데? 짠. 좀 덜 익었어, 혹시? 응, 맛있어. 사실 이게 맛 없을 수도 없지 않아? 맞아. 이것도 한국어면 먹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캠핑 완성. 해외에 있던 1년이라는 시간이 꽤 크다. 그렇게까지 크게 비싸고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많이 먹어도 또 못 먹을 거니까. 그럼, 마시멜로는 안 먹으면 상해. 네. 여기서 왜 나도 놀리지 마. 왜 도대체 맨날 날 놀리는 거야? 네, 그 재미로 살아. 여러분, 마시멜로는 안 먹으면 상해요. 아, 이거 보고 이제 또 댓글로도 나 많이 놀릴 거 같은데. 이번에 이 오토캠핑을 나오면서 사실 이 팬트도 팔려고 했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보고 팔자 했는데 좀 재밌는데 사실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은 거의 반 이상 감가가 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더 두고 나중에 또 살 때 막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또 다 맞추려면 그렇게 드니까 그런 것보다 일단 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스박스 털이 냉털 아니고 아이스박스 털 아박털? 아박털. 아박털 좋아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 즐거웠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말을 신고 잘 거예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어제보다 안 추워가지고 어제보다 잘 잘 수 있을 거 같아. 핸드폰 충전해 드릴까요? 네. 네. 평창 캠핑 이틀째 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보여줄게.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잘 잤었다. 오늘도 우리 지렁이 친구 잘 잤나요? 너무 잘 잤어요. 어제보다 훨씬 안 추웠고 완전. 보면 침대에 서리도 하나도 안 꼈어. 침대 아니고 텐트거든요. 텐트에 서리 하나도 안 꼈고요. 심지어 밖에는 엄청 맑아요. 정말? 네. 그럼 저 여기 누가 왔을 테니까 이렇게 쭈앙 쭈앙 해주세요. 각자 타임 15분 만 할게요. 15분 정도만. 각자 도서 타임 하도록 하죠. 네. 이거 세계 여행 다닐 때 들고 갔던 건데 요만큼 지금 세계 여행 중이니까요. 지금도. 그거를 침범하려고 하죠. 그거를 침범하려고 하죠. 철수 끝.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고 갈 겁니다. 철수 빨랐다. 그치? 짐이 없으니까 확실히 빠르네. 좋았다. 잘 있어. 선나미 목장. 사장님께 인사하고 가고 싶은데 계셨으면 좋겠다.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따로 체크아웃에 대한 뭐 이런 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아웃 시간에 체크아웃을 안 하신대요. 두세시까지 철수를 늦게 하셔가지고 이제 체크인 하시는 분들이 올라갔는데 자리가 없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시나봐요. 우리 교양 있는 캠퍼들로서 시간을 잘 지키자고요. 저희는 9시 33분 체크아웃 완료했고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힘들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